인싸강 나오는 인생전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 맛집 채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충남 아산에 위치한 모나무르는 어떤 뷰 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모나무르는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물이 흐르는 힐링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방송과 레스컴을 통해 소개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시회 공간도 있고, 파페 공간도 있고, 레스토랑 공간도 있고 주말에 방문했더니 웨딩홀에서 결혼식도 있는 등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큼지막한 황금빛의 구두는 여심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네요 빛과 소리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공간이라는 주제답게 여러 곳에서 잔잔한 물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모나무르의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물 위에 떠있는 조각품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해주는 공간입니다 물의 정원 사이사이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설 전시를 하는 공간도 있는 만큼 곳곳의 조형물들도 멋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어울림이 있는 오브제들을 곳곳에 배치하여서 마치 자연의 소풍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각각의 공간별로 현대적인 조형물과 봉화 같은 풍경이 연출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풍경을 천천히 산책하며 걷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산 모나무르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충남 아산 모나무르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맛집으로 자주 뵙도록 할게요